두 장 제거 두 장 제거는 백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프리즘 없이 디펙트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 캐릭터가 있다 저 미친 모기 어퍼다 잠깐만 여기서 지웠다가 앞에 상점에서 룬 축전기 나오는 거 아뇨 장장 센 디펙트 네 아이스크림 손님 라가블린이네 이거 비일집니다 어이쿠 어이쿠 지금 있단 걸 카드 보상이라고 주시는 겁니까? 그치만 디펙트 카드 이런 거 밖에 없고 쓰레기만 나온다면 쓰레기통을 뒤진 게 아닐까요? 어이쿠 어 버퍼야 고생해 메알이 6강력은 그랬어 어떻게 잡을거니 디펙트야 후파 쓸모 없는데 쓰긴 써야겠다 후파놈구림 그러면 디펙트 카드가 좋겠냐고 후파댁을 했었나? 후배파기 한번 더 쓰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님 말고 후배파기 후배파기 역학 선역 삼색 삼색 룬피 룬피 방에 목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심이 안되는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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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제가 모기를 주겠어요 고맙습니다. 홀로그램이야 유전 알고리즘이야 UR 컷 확실히 룬 피게 좋아 글가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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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pal 지 quatre wehr 서울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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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피 깎이는거 봐 울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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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뱀 식물이야. 지존 세지. 상점가서 룬축전기 찾자. 이 고물로봇은 그게 정배야. 정배야. 아 negócio 오огоп 오이 오젓 오이 오윮 와 오우놈 오이 오이 오으 not 오어놔 오وب 오 오이 오우 오이 오이 오열 오엑 오워 오이 아..댕성함 오 쥣 베리 쥣트 왜 한마리 더 있냐고 오시 어 옴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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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알고리즘 아네 메아리 복사 안있어서 강화된걸로 복사됨개꿀 안있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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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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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.. Hmm... 예열을 하기 위한 핵분열을 사용하기 위한 예열을 해야하는 디펙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구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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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. 재구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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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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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포에 매할듯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실버 에너차이자이즈 룬축전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달팽이 잡을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우상 치워 인마 창의적인 인공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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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법은 소용없다. 흠 이쁘 여기서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면 되겠다. 안녕 세상 케르벨 축전기 케르릉 신성 신성 개몽 신성 아니 신성 신성 아니 순수 나와도 되는데 아이 슛 슛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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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mm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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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그래도 6강령 잡으려면 필요하긴 했는데... 그나스 빵꾸나다. 순순아 재활용 줘봐. 아... 좀 줘봐. 아루즈 이 도넛. 위장 크림 널서스... 카드 제거... 이번에는... 파시식 필요하겠다. 아... 아 근데 검도 써야되는데... 수비 지우기도 애매한데... 그럼... 그럼... 위장 크림이야... 바로 반피... 바로 반피... 이게... 비극이지... 이 도넛은... 이 도넛은... 이 도넛은... 이 도넛은... built 아... 처음 탑비극은 모두... 딥팩트한테 일어났으니... 밀집 깍지마 임마 쏙쏙 쏙쏙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쏙쏙쏙 병요가 다한가 속속이 다한가 신민첩 오민첩 신민첩 방불 이거 방불임 렛츠 ائ queste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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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쿠도 요정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이다. 슬응 또쿠특 신선함 요정 이즈프리 고기를 또 먹었을 뿐 고기 먹으면 낫는다. 이 넘강 룬 넘강 고기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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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